야당에는 싸울 수 있는 사람, 전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전사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젊은 날 전사 생활을 해보니까 싸우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치에서 중도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성패는 잘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날 이런 싸움이 진행되는 그런 현장에 서 있었고 또 직접 활동가였기 때문에 말로 싸우거나 글로 싸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이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사람은 젊은 날로부터 나이를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도를 향하게 됩니다. 이따금 나이를 상당히 먹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추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 나이와 함께 좀 허물허물해지게 됩니다. 좋은 의미로 보면 중도로 간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로 보면 타협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여야가 정치에서는 존재하고 또 여당을 상대해야 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이 야당의 카운트파트가 무대보로 밀어붙이는 데 익숙하거나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옳은 것이라고 보고 계속해서 강제하거나 논리나 합리라는 것은 수생들에게나 중요하고 정치는 결국은 합법화된 힘의 관계다 합법화된 그런 폭력이다 이런 믿음이 강하거나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고 부끄러운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또 거친 말과 행동에 익숙한 그런 카운트파트 상대편이 있다면 당연히 그 반대편에 있는 야당에는 싸울 수 있는 사람 전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젊은 날 전사 생활을 해보니까 싸우는 일종의 보수나 진보진영의 싸움이나 좌파나 우파의 그런 싸움에서 직접 뛰어본 경험은 신념이 없으면 전사가 되기가 아주 쉽지는 않죠. 전사에는 우리가 영어로 warrior라고 하죠. W-A-R-R-I-O-R warrior. 싸우는 자. 전사는 대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본래 그 양반의 성향이나 성정 자체가 싸우는 그런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후천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전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30대의 그런 후자, 믿음 때문에 그런 전투를 많이 했던 경험이 있죠. 질문은 왜 전사인가입니다. 3월 1자 중앙일보의 정치면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주호영, 시진핑 환심살에다가 국민 다 죽여 강경화 장관에게 쏟아붙였다는 그런 기사가 큼직하게 실렸습니다. 대개 이제 시간을 내서 댓글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두 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은 이제 3월 3일 날 새벽 4시 19분에 쓰신 분인데 D-A-N-G 댕이라는 그런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선을 코앞에 둔 이 시기에 이런 엄청난 상황이 한국당 집권기에 벌어졌다면 민주당 인사들은 한국당 쪽 장관들 중 자살자가 속출할 정도로 호되게 질책했을 것이다. 이렇듯이 공격수가 전대 부족한 당에서 민경욱 같은 싸움꾼을 공천 배제하다니 미친 건 아니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의 자유한국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에서 상당히 전사 공격수에 해당하는 사람 민경욱인데 그 사람을 공천 배제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주장입니다. 저는 민경욱 씨를 개인적으로 아는 적은 없고 그냥 소문을 기사를 보면서 좀 격한 발언을 자주 했던 그런 분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사람을 제거하면 전투력이 약하다 해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 이야기를 D-A-N-G 댕이라는 님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30분에 그 글을 읽고 그 글에 대한 댓글로 R-D-T-7이란 분이 또 글을 남겼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미쳤구먼 민주당 같으면 싸움꾼들을 10명에서 9명쯤 되는데 미래통합당은 겨우 3명 정도밖에 안 된다. 지금 댓글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명한 싸움꾼까지 공천 배제를 한다니 그러니까 당원들은 점잔 빼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맨날 민주당에 밀리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공천위원장을 싸움질 못하는 점잔 빼장이를 선택했군. 점잔 빼장이들만 공천하면 또 미친당한테 밀리는 허약꾼들만 있겠다. 이분의 이야기는 과거에 자유한국당이나 현재의 미래통합당이 전투력이 상당히 약한 집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물론 이분은 이제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분처럼 보입니다. 또 그분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토장에서나 시위할 때 보면 미래통합당은 뒤로 슬슬 빼는 자들만 보이고 미친당은 죽창 들고 미치도록 싸움질만 하는 자들만 보이더라. 지금처럼 공천하면 잘되기를 바라는 보수들은 흑고생만 하고 잘했다고 나발도 불겠구나 이렇게 이제 아주 화가 났습니다. 이랬다가 이번 총선에 싹쓸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잃을 것이 뻔한 뻔짜다. 옛날 곧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그립다. 환생이라도 해서 못난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꾸짖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결국은 이 두 분의 주장은 야당의 전투력 부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여당은 운동권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전투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전투력이 강하다는 것은 말에 강하다는 것이죠. 정치는 말이니까. 그 점을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 중에 중심인물이 민모위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전사의 조건입니다. 잘 싸우려면 논쟁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첫 번째는 자신이 지키려고 하는 신념이 확고히 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신념이 가슴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신이 지키려고 하는. 그래야 그 다음에 비로소 자연스럽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말이 나오고 상대방을 무찌를 수 있는 두 번째는 상대방을 무찌를 수 있는 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게 되죠. 결국 정치라는 것이 말싸움이지 않습니까. 정치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행동도 그냥 이 전사가 보이는 행동은 신념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추구하는 대의, 자신이 추구하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과정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냥 기분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념에서 그런 행동들이 나온 것이죠. 위에서 두 분이 지적한 내용은 야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의석수를 몇 개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당 백목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치를 수 있는, 글을 가지고 치를 수 있는, 행동을 가지고 치를 수 있는 그런 신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젊은 날 정말 일당 백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전사의 탁성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이 시대의 야당에게는 전사가 필요하다. 싸우는 사람, 워리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말로 싸우고 글로 싸우고 논리로 싸우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 숫자가 전부가 아니고 대의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고결한 대의는 야당을 넘어서 결국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것이니까 우파의 그런 이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확고하지 않습니까? 좌파는 엉성하고 거짓말이 많지만 우파는 그야말로 삶과 밀접된 그런 대의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형으로 무장하면 자전적으로 자신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런 방송을 드리는 것은 아침에 방송 대본을 만들다 우연하게 중앙일보에 실린 댓글에 야당이 전투력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다 그런 공천에 이루어진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냥 읽고 떠오른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방송으로 내보내게 됐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3월 3일 날 방송됐던 무능한 정권 재앙을 일으키다던 그런 방송을 보고 박진아 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국내 안에서 치열하게 방역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이러스 공급자인 중국인 입국으로 바이러스의 외부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밖에서 모기가 집 안에 들어오면 먼저 모기가 못 들어오게 문을 닫고 다음에 집 안에 있는 모기를 잡아야 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우리 문 대통령은 왜 저렇게 항소고집을 부리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초등학생도 모기 잡는 방법을 잘 압니다. 모기가 집에 들어오면 일단 열린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기체를 동원하든지 에프킬라를 동원하든지 그렇게 해서 모기를 잡습니다.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유식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모기를 잡는 것이나 바이러스 잡는 것이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문을 닫고 안에서 잡는 겁니다. 결국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골병을 골병을 들인 다음에 그 자리를 보존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를 늘어지르는 데 불구하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고 말겠습니까? 하루속히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기를 일단 차단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모기를 잡는 그런 정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과학적 사고고 합리적 사고죠. 우리 문 대통령은 전혀 과학적 사고나 합리적 사고에 익숙지 않은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과학적 사고를 따라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바이러스를 잡는 과학적 사고법은 모기 잡는 법하고 똑같습니다.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들어온 모기를 방역을 해야 됩니다. 박진환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를 통해서 시사에 대한 안목을 넓히실 수 있고 또 새로운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 채널을 통해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사례나 그런 조언이나 또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